18일 넥센타이어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바닷건에 놓여있던 주가가 얼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주가는 180원 오른 6,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조 최후가는 1,400원, 제작가는 5,900원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원자대 비용 상승 등으로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넥센타이어의 분기별 매출액은 늘어도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넥센타이어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348억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최대 주주는 넥센으로 지분 44.25%를 갖고 있습니다. 넥센의 최대 주주는 강호찬 부회장입니다. 넥센타이어는 외국인의 비중이 4.6% 소액주주의 비중이 21% 수준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31만 3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0만 천주, 기관은 21만 5천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나흘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초련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